안녕하십니까? 중년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유독 남의 얘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자신이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는 어 뭐 별일 없다며 지나가는 듯 해치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만 한가득 풀어놓습니다. 한참 듣고 있느라면 함께 마주하는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의미도 없는 남 얘기를 듣고 있는 자신마저 한심하게 느껴지기까지 하죠. 뒷담화 즐거움에 흠뻑 빠져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친구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제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남 얘기만 쏟아내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그 나이 처먹도록 뒷담화가 자기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자 즐거움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나이 처먹도록이라는 표현이 귀에 거슬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 나이 들어서까지도 표현을 바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제목엔 센 표현을 아예 넣지 않았으니까 귀에 거슬렸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니만큼 함께 하자는 이 숭고한 정신을 지인들과의 영상 공유를 통해 몸소 실천해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공유는 곧 사랑입니다. 뒷담화가 유일한 기쁨인 사람들의 특징 첫번째 정신적 미숙아다. 남의 험담에 몰입하고 그것에서 재미는 물론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정신적 미숙아입니다. 바닥을 기고 있는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친구를 밟고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사실 당사자는 자신이 자존감이 낮은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늘 남을까 되는 것으로 자신이 잘난 조제라고 느껴봤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하찮고 우습고 어리석고 가여우며 가소롭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좀 잘났다 잘나간다 하는 사람은 그래서 부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분수도 모르고 까부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눈골사나운 처지로 전락시킵니다. 남 잘되는 꼴은 두 눈 뜨고는 못 보죠.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야기 구성에 소질이 있는 타고난 이야기꾼입니다. 마주 앉아 듣고 있는 사람의 귀를 사로잡을 줄 알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뒷담화에 강약 조절도 능하죠. 그래서 이들이 풀어놓는 뒷담화는 그저 직설적인 험담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자신의 안타까움, 공정과 공감, 때로는 기대와 바람을 뒤섞어놓은 영악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스토리텔러예요. 이 좋은 재능을 살려서 글을 써본다던가 저처럼 유튜브를 해본다던가 이러면 좋을텐데 낮은 존재감 때문에 자신의 재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뒷담화가 유일한 기쁨인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늘 한결같다. 제가 역설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이란 표현이 좋게 쓰일 때도 있지만 반대로 세월이 흘러도 성장과 발전을 하지 못하고 늘 정체된 인생을 말할 때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일 수 있죠. 이렇듯 남의 험담으로 세월을 죽이는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험담 즐기는 사람의 그 변치 않은 모습에 친구가 씩 웃으면서 한마디 톡 쏩니다. 야, 넌 어떻게 변하지도 않고 한결같냐? 옛날하고 똑같아. 험담 즐기는 사람이 친구가 툭 던진 가시가 꽂힌 이 말의 뜻을 이해하고 뜨끔했을까요? 성장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남의 단점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물고 뜯고 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관심도 없죠.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되레 친구들의 좋은 점, 장점을 보는데 관심이 더 많을 겁니다. 사람이란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것만 보이는 법이거든요. 성장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남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조차도 이 사람은 타인의 배울 점, 좋은 점,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이치죠.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은 발전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남을 물고 뜯고 비아냥거리며 그런 인생을 삽니다. 뒷담화가 유일한 기쁨인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뒷담화를 즐겨하는 사람은 친구들로부터 또는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갈까봐 내팽겨쳐질까봐 늘 불안불안해하며 삽니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이 사람은 불안할수록 그들을 서로 떼어놓아 자신의 곁에 두기 위해 더 남을 헐뜯습니다. 아주 멍청한 사람이죠. 더 웃긴 것은 뭐냐면 뒷담화하고 나서는 자신이 물고 뜯고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갈까봐서 그걸 또 불안을 한다는 거예요. 한 2년, 3년쯤 됐으려나? 저희 부부가 한 가정으로부터 저녁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인 가정이죠. 대부분의 시간을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이야기 속인 물과는 어쩌다 우연히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의 관계였으니까 자기들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냐 들으며 만남을 끝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야기 들으며 앉아있기가 좀 힘들었다 싶었지만 뭐 그 정도였어요. 불쾌하기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초대받은 집을 나와 차를 몰고 가는데 방금 헤어졌던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저 형님 오늘 얘기했던 거 그 친구 만나더라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마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제 입에서는 곧바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뭐야 이 새끼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야 이거 험담을 들어주니까 저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말을 옮기는 사람으로 취급을 한 건 겁니다. 화제를 돌리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그냥 들어준 제 잘못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뒷담화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친구들로부터 제외될까봐 자신의 험담이 당사자 귀에 들어갈까봐 불안불안합니다. 그 불안 때문에 더 험담에 몰입하는 악수단에 빠져나오지 못하죠. 이 정도면 정신 이상 아닐까 싶습니다. 뒷담화만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 재단하고 거기에 추측을 섞고 우월감, 동종, 가소로움, 비아냥, 하찮음과 눈골심을 양념으로 버무려서 잘근잘근 씹어대고 어디 한번 잘되나 보자는 지독한 저주로 짜릿한 즐거움을 맛봅니다. 하지만 뒷담화는 결국 자신의 정신적 미숙함, 낮은 자존감, 발전 없는 생활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배제될까 두려워하는 불안함을 드러냅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싶다면 뒷담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동창들과의 만남, 내가 다니는 회사, 좋은 사람들과의 모임을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다면 뒷담화를 척결해야 합니다. 뒷담화는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공동의 적이니까요. 입이 근질근질하더라도 혀를 깨물어서라도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남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모두 친구의 좋은 점만 눈에 들어오는 따뜻한 시선으로 살아가는 인생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